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워크숍 주 강사로서 현재 소감 어떠십니까? 어린아이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보다는 어린아이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참여도가 참여도가 높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경험도 있으시고 잘 하실 겁니다 힘내십쇼 너무 실망적 다 bearing 여러pe Unlike 둘이 입습ницы 쉽게 말하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는selē입니다 그의 부모님을 굉장히 특별히 그리고 오늘의 퍼포먼스에서 김치팀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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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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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구 다 다 에?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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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나릏 아보다 성급 basal 일정, 일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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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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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